안녕하세요. 네 또 뵙게 됐습니다,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 텐데 이 주일 동안 또 정말 많이 준비하셨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또 새로 들어온 MC가 차가 막히는 관계로 느껴 올 것 같아요 아... 윤종신 씨가 별로 뭐 하는 게 없는데 네, 그러니까 말해요, 저도 정말 답답해요 네, 네 사실 저 인순이 선배님 주무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... 아, 일찍 좀 주무시나 봐요 네, 일찍 주무시고 나이가 들면 투노법이 많아져요 자, 그래서 좀 기다려보죠 사실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 2개를 한다는 것은 무리일 텐데 난타까운 점이 좀 있긴 하네요 하나만 빨리 좀 하길 바라고 오는 대로 저는 큐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욕심해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타임 MC입니까, 타임 MC? 네, 그렇습니다 알바 MC 방송을 치면 잽이죠, 잽 제발 윤종훈 씨 오면 그런 멘트 좀 해주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확인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일주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1차 경연 7위가 우리 조관우 씨였는데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주일 보내셨는지 진짜 남다른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수염을 또 다시 기르셨죠? 징크스인가 봐요, 징크스? 수염을 깎으면 진짜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오, 징크스 오, 그래요? 오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더니 밥이 키배나 보니 밥이 키배나 보니 저는 나빠졌어요 나 기분 나빠졌어요? 아니, 그만 좀 하지마 설마 장혜진 씨 네 환이 웃고 계시는데 1차 경연 때 아 1위 하셨어요 1위를 하셔서 정말 2차 경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그만큼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, 기대하시는 만큼 부담이 되고요 제가 1등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점 1위라는 일자가 점점 커지면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2차 경연 생각이 자꾸 나고요 아, 걱정이 돼요 2차 경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1위 지키지로 노력하시길 바라요 예!